손자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재미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손무가 원형을 저술했고 그것을 기초로 그의 후에 손빈이 중보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하는데요. 손자병법은 시계편, 작전편, 모공편 등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춘추시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리더십이나 경영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고 군주론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죠. 손자병법을 정리한 조조는 이 책의 애독자였다고 합니다. 춘추시대의 전쟁은 지휘관이나 병사 개인의 무술이나 용맹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전략전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는데 보병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쟁 형태가 떠오르게 되었고 손자병법은 당시 변화에 가는 전쟁의 모습을 반영하여 기술되었습니다. 손무가 시계편에서 전쟁이란 속임스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가 이끄는 오나라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보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인데 변방의 오랑캐나라 정도로 인식되던 오나라가 해성처럼 등장하여 중원의 패자가 되기까지 오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배경에는 손무의 손자병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권의 절판도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홍신문화사 책은 손자병법의 원문을 옛스러운 문체로 그대로 서술하고 풀이와 해석을 덧붙였는데 다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반면 삼중당의 손자병법은 책의 원문에 구애받지 않고 현대어로 쉽게 풀이했고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해설이 사례 중심으로 다채롭고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전쟁에서부터 중국 국민군과 공산군의 싸움, 세계 제1차 2차 대전, 임진왜란 등 온갖 역사적인 전쟁의 사례들이 손자병법에 의거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 중에서도 풀이는 생략하고 사례 중심으로 낭독하였습니다. 상중하 3편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손자병법의 원문은 아주 짧습니다. 두 권의 책 모두 원문보다 해설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하는 손자병법은 원문의 과감한 의역에다 손자병법에 적용한 세상의 모든 전쟁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독서가 되시길 바랄게요. 1. 시계의 장 싸우기 전에 계산하라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백성의 생사를 좌우하며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5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고 7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비교하고 계산하여 쌍방의 실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력의 5가지 조건 5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도, 둘째 천, 셋째 지, 넷째 장, 다섯째 법이 그것이다. 첫째의 도는 백성들이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어 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의 원리이다. 둘째의 천은 음양의 이치, 추위와 더위나 계절의 변화 등 시간적인 조건이다. 셋째의 지는 거리의 원근, 험악한가 평탄한가, 넓은가 좁은가, 혹은 죽음의 터냐 삶의 터냐 등 지리적인 조건이다. 넷째의 장수는 지모, 신의, 인의, 용기, 엄정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다섯째의 법은 군대의 조직이나 규율, 장비 등이다. 이상 5가지 조건은 장수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승리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비교의 7가지 기준 이 5가지 조건은 다시 전략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양편의 실정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느 편의 통치자가 더 정치를 잘하는가 2. 장수는 어느 편이 더 유능한가 3. 천호와 지리는 어느 편에 유리한가 4. 조직, 규율, 장비는 어느 편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5. 군대는 어느 편이 더 많으며 강한가 6. 사병은 어느 편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7. 신상필벌은 어느 편이 더 분명히 행해지고 있는가 나는 이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승패를 판정한다. 만일 장수가 나의 전략을 채택하여 실천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공문으로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수가 나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나도 그러한 장수에게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계략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채택하게 되면 이 전략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전력을 밖으로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력은 이상 5가지 요소와 7가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가지고 인기응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력은 완전히 발휘된다. 병법은 기만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을 한다. 혹은 필요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한다.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하고 혹은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한다. 적에게 이익을 주어 유혹하거나 혹은 내부를 교란시키고 이를 공략한다. 적의 군비가 충실하면 서두르지 말고 대비를 하고 적이 강하면 정면 충돌을 피한다. 적을 분노하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혹은 저자세로 나아가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 안일을 즐기게 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단합되어 있으면 분열시킨다.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공격하고 뜻하지 않았을 때에 출격해야 한다. 이러한 김한술은 병법과의 승리하는 비결이며 따라서 사전의 계획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나 군 수뇌회의의 계산이다. 사전의 5가지 조건과 7가지 기준에 비추어 계산을 한 결과 승산이 적으면 패배할 것이다. 하물며 계산 없이 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해설 1. 독일의 무조건 항복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는 작전분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시한폭탄이 폭발했다. 히틀러는 얼굴에 상처와 오른팔에 경상 발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은 히틀러를 암살하여 그 무모한 나치의 지배에서 해방되려는 일부 장교들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후에 판명된 바에 의하면 몇 차례인가 군인들에 의해서 히틀러의 암살이 기도되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한다. 1943년 3월 13일 일부 장교는 스모렌스크에서 동부 프로시아로 돌아오는 히틀러의 전용기에 영국제 시한폭탄을 장치했으나 뇌강 고장으로 불발한 예도 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전쟁의 책임자나 지휘자도 휘와 부하에게 공격을 당하는 수가 많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국민이 지휘자와 생사를 같이 할 마음이 없으면 그 지휘자를 살해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휘자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지휘자가 자기 부하에게 복수할 것은 뻔하다. 히틀러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 상황의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해 7월 20일 주모자인 스타웬벨크 대령을 비롯해 올브레이트 장군, 멜츠 대령, 해프텐 중령을 총살했고 위이츠레벤 원수, 해프너, 슈티프, 허젠, 크라우싱크 등 유능한 장교들을 민족재판이란 이름으로 발가벗겨서 교수형에 처했다. 이 밖의 정치가 겔델라, 몰트케 백작, 핫센 이탈리아 대사, 그리고 독일 국민의 우상이었던 롬멜 원수를 강제적으로 자결시킨 후 병사했다고 거짓 발표했고 또 암살 운모에 가담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비전투원인 남녀노소 7천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4,980명을 처참하게 처단한 것이다. 1945년 1월 27일 히틀러는 작전본부를 베를린의 총통관저 지하실로 옮겼다. 2월 8일 아이젠하워가 85개 사단을 인솔하고 라인강으로 진격하자 예상과는 달리 독일군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히틀러의 엄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라인강의 왼편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독일군은 약 6만의 사상자에 포로 29만 3천명을 넘고 있었다. 독일군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히틀러의 정신은 급속도로 파멸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판단도 점차 미치광이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은 독일 민족이 생존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독재자는 자기 국민들을 저승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3월 19일 그의 생애에 가장 중대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독일에 있는 일체의 군사, 공업, 운수, 통신시설이며 점포를 적군에게 그대로 넘겨주지 말고 모두 파괴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폐허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국가의 중대사라고 하는 이유는 적군에게 이편의 사병이나 국민이 살상당할 뿐 아니라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마침내는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 국군의 독일 루루 공업지대에 대한 집중폭격이 그것이다. 이 지역의 폭격은 독일의 군수 생산시설을 근본적으로 개멸시켜버리고 말았다. 함부르크는 1943년 7월에 800 내지 1,000대의 영국 폭격기의 강타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고 10만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또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도 유명하다. 그 때문에 독일의 전투기 공장시설의 60%가 파괴되었고 그로하여 독일의 전투기 부대는 사실상 재기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1944년 9월 이후 미국 공군의 대규모 전략폭격은 독일의 정류시설, 화학공장, 수송기관을 송두리째 파괴하였고 마침내 독일을 사지에 몰아넣어버렸던 것이다. 1945년 5월 1일 오후 10시가 조금 지나 함부르크 방송은 브루크너의 제7교양곡을 갑자기 중단하고 히틀러 총통의 전사를 공표했다. 사실은 궁지에 몰린 이 독재자가 전사 공표에 1시간 30분 전에 그의 정부 에바 브라운과 함께 곤총과 극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만 어쨌든 자결하는 곤총 소리는 독일 제3국의 장손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5월 7일 오후 2시 총통 후계자인 데니츠 제독은 아이젠하워가 작전본부로 쓰고 있던 랑스국민학교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설 2.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우리는 전쟁의 비참한 양상을 보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3국이 멸망하기까지의 경과를 계략적으로 보아온 셈이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경우를 일별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무모하게 시작한 전쟁의 비참한 결과를 재인식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의 전력은 해외, 특히 중국과 남방의 원료물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영국과 미국이 간과할 리 없었다. 개전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원양 선박은 모두 합해 660만 톤이었는데 미국 잠수함의 활동은 예상을 훨씬 넘어 일본 선박의 상실은 1개월 동안 30 내지 80만 톤이나 되었고 아무리 애써 조선을 해도 그 손실량을 메울 도리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1944년 3월에 이미 선박은 바닥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일본은 문자 그대로 본국이 소지하고 있었던 문자만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력은 급저하하여 그 장래가 빤히 내다보였다. 같은 해 7월 일본은 화평파의 중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도조 내각이 물러나고 이윽고 코이소 유네우찌 내각이 치임했는데 육군 주전파의 집요한 압력 때문에 계속 악정 고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유럽의 전항이며 태평양의 전항도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1944년 11월 1일 사이판을 기지로 하는 미국 공군은 처음으로 B-29를 가지고 도쿄 상공을 정찰, 11월 7일 이후에는 며칠 간격으로 본격적으로 공습을 감행,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에 걸쳐 200대가 야간 공습을 감행하였다. 그 이후로 1945년 5월 말에 이르기까지의 반년 동안에 도쿄는 거의 매일 밤 B-29 수백 대에 의한 소위탄 공격을 받았고 도쿄의 도심부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다. 무고한 B-전투원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것은 물론이다. 다시 미국 공군의 목표는 지방 도시에 미치게 되었고 각 도시도 잇따라 불바다가 되어 갔으며 쓸만한 도시로 남은 것은 교도, 나라, 카네자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였다. 거의 모든 도시가 초토화되었던 것이다. 1945년 4월 5일 코이소, 요네우찌 내각이 총사태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화평파의 스즈키 내각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탄생. 7월 13일 소련의 화평 알선을 의뢰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7월 26일 미, 영, 소 중에 4개국에 의한 포추담 선언이 제시되었다. 이 선언은 전쟁의 종결 조건을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써 첫째 일본 군국주의의 제거, 둘째 영토의 점령, 셋째 일본 용토를 혼또, 호카이도, 시코쿠, 큐슈, 그 밖의 작은 섬들로 하며 넷째 일본군의 무장해제, 다섯째 전쟁 범죄자들의 엄벌과 민주주의의 확립, 여섯째 군수산업의 철거, 일곱째 민주적 평화적 정부 수립 후에 있어서의 점령군 철수, 여덟째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본 미국은 마침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 1호의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9일에는 나가사키의 제2호를 투하, 이 두 도시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렸다. 한편 8월 8일 소련은 1소 중립 조약을 파괴하고 대일선전을 포고 소련군은 만몽 국경을 돌파하여 1로 남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월 10일 일본 정부는 무조건 항복을 결의하고 14일 연합군의 항복 조건을 수락, 8월 15일 천황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다. 해설 3. 중국 왕조의 경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라이벌과 싸워야 하며 편안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또는 극한의 경우 마침내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이나 전쟁이 국가이나 국민에게 참회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전쟁만 없으면 무사태평할 것이다. 전쟁만 없다면 백성이며 국가가 얼마나 행복하게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때로 그렇게 소망한다. 그래서 평화론자나 비전론자 등 전쟁을 반대하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노자 같은 사상가도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기처럼 달갑지 않은 도구는 없으며 그래서 군자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며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은, 주, 진, 한, 남북조, 수, 당, 송, 원, 명, 청나라 등 역대 왕조는 흥망성세의 대부분이 전쟁의 승패에 기인하고 있었다. 중국은 역사가 성립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왕조는 모두가 무력에 의해서 전복되었고 혹은 창립되었으며 또 북방 유목 이민족의 침략과 싸워왔다. 진나라는 흉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3세기 무렵에 남북조 시대에는 북방의 흉로, 갈, 선비, 저, 강 등 다섯 민족이 중국에 침입하였는데 그 가운데 흉로는 국가를 수립하고 한이라고 이름하여 한 민족의 전통의 도읍인 낙양과 장안을 점거하였다. 13세기 후반에 남송은 북방의 몽고족에 멸망되어 중국은 백 년 동안 원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송은 또 북방의 구란과 서북의 티베트의 서하, 동북의 여진 사이에 끼어 고전하다가 도읍을 양자강의 남쪽 항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침략과 방어전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희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한편 그러한 왕조의 전쟁 말고도 지배계급인 왕조에 대한 농민들의 봉기며 반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 그 주요한 것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 1. 진 왕조는 각지에서 붕괴한 농민들의 빈번한 반란으로 멸망했다. 2. 정미란이라고 불리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 약 10년 동안 전환의 조종과 싸웠고 그 때문에 전환은 붕괴되었다. 3. 황건난 전후 10년 동안에 걸쳐 분투하여 후환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4. 황소란 10년 동안의 농민반란 산동성에서 붕괴하여 장안 낙양을 점령하고 당왕조를 멸망시켰다. 5. 홍건난 사천성에서의 농민반란 6. 미륵난 백령교의 난 7. 이자성의 난 8. 태평천국의 난 해설 4 거랑, 탕왕, 주왕, 무왕 기원전 16세기경 낙양으로 도읍을 정한 하왕조의 거랑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폭군으로 무자비한 학정을 행하며 오직 여세계만 탐닉하고 있었다. 9. 그러한 거랑에 대해서 하남성 북부에 있는 한 부족의 영수였던 탕이 싸우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백성에게 포고하였다. 10. 이 사람은 덮어놓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왕에게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늘이 이 사람을 시켜 징벌하라는 것이다. 10. 하왕은 백성의 생업에서 수탈을 일삼았으며 그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11. 백성들이여 이 사람과 함께 천벌을 가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자. 11. 탕은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폭군을 추방하고 군주가 되었다. 12. 이 폭우문으로 알 수 있듯이 탕왕이 전쟁을 선동하고 있을 때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니 그 한 사람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덮어놓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12. 백성을 수탈하여 민생을 핍박하는 폭군을 징벌하자는 대의명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13. 더욱이 그는 군주가 되던 날 과인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14. 만일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물론이요 이 나라를 없애도 좋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15. 그러나 그러한 탕왕이 수립한 은제국도 이후 500년이 경과되면서부터는 점차로 타락해갔다. 15. 이를테면 도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은제국의 제17대 주왕이 바로 그다. 16. 주왕의 학전과 악명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이다. 16. 악녀의 시조로서 그 이름을 떨친 바 있는 달기에게 탐닉하여 그녀의 기분에 따라 전대미문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16. 삼하천의 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술을 못 속에 넘실거리도록 가득 붓고 고기를 숲처럼 질비하게 늘어 세운 다음 그 사이를 실월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젊은 남녀를 띠놀게 하면서 4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잔치를 베푼 것이다. 17. 여기서 주지육님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18. 물론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대었다. 19. 만일 불평하는 백성이 있으면 포락이라는 형벌을 실시했다. 19. 이 형벌은 이글리글 숯불이 타오르는 구덩이 위에 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을 질비하게 가로얹은 다음 그 위를 맨발로 걷게 하여 미끄러지면 태워 죽이는 것이었다. 20. 또 주왕은 어느 대신의 딸에게 구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을 당하자 그 부녀를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21. 이를 목격한 한 대신이 충고하자 옳거니 이제 보니 내놈은 성인이렸다. 22. 듣건대 자고로 성인이란 작자들은 염통의 구멍이 7개가 있다더라 하면서 산 사람을 해부하게 한 것이다. 22. 한편 섬서성에서 세력을 기르고 있는 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주나라의 무왕이다. 23. 주왕의 극악무도한 폭정을 일찍부터 전해 듣고 있던 무왕의 대신들은 무왕에게 그러한 주왕을 징벌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24. 그러나 주도 면밀한 무왕은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객관적인 정세가 성숙되는 것을 2년이나 더 기다렸던 것이다. 25. 주왕의 폭정이 날로 심해져갔고 그러한 그에게서 백성이 떠난다는 사실을 무왕은 포착했다. 25. 이제 선전포고를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무왕은 예의 탕왕이 그러했듯이 그의 사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포고를 한 것이다. 26. 은나라의 폭군 주왕은 달기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천명을 거역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원리를 파괴하였다. 27. 이제 우리는 여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벌을 대신 행하고자 한다. 28. 분투하라 친애하는 사병들이여 주왕을 토벌할 기회는 지금 말고 다시 없을 것이다. 29. 무왕은 전차 300, 병력 45,000을 인솔하고 파죽지세로 은제국으로 쳐들어갔다. 29. 주왕은 병력 70만으로 대항하려 했으나 백성은 이미 그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를 같이 할 마음이 없었고 따라서 사병들은 무왕군과 전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그들을 환영하였다. 29. 그리하여 주왕은 스스로 불꽃 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게 되었고 마침내 은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29. 이는 곧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였다. 손자의 말을 빌자면 주왕은 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0. 해설 4. 지리적 조사 손자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세 번째 조건으로 지리학적 환경을 예거한다. 30. 거리의 원근, 험악한가 평탄한가, 넓은가 좁은가, 혹은 죽음의 터인가 삶의 터인가 등을 사전에 조사, 파악하고 승리를 획득하려면 그러한 지리적 조건을 10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1. 우리는 그러한 예를 유명한 한산도 해전이며 명광의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해설 5. 한산도의 해전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일본 해군이 가덕 거제도 근처에 출몰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여수를 출발, 진주군해에서 일박하였다. 33. 세찬 풍랑을 겪으며 다시 당포에 도착한 것은 1592년 7월 7일 일몰 무렵이었다. 34. 장군의 함대를 보고 달려온 자가 있었다. 그 지방 농민 김천손이었다. 34. 일본 함대 대중소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34. 이순신 장군은 8일 이른 새벽 전 함대를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진군해 갔다. 35.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모두 73척의 외적선들이 집결해 있었다. 35. 경상우수사 원균은 이들 적군을 목격하자 바로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36. 그러나 이순신은 그를 제지했다. 36. 견내량의 지형이 협소할 뿐더러 암초가 많아 우리 편 판옥선과 같은 큰 배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37. 이순신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설명하고 그의 전략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37. 여기서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적군은 만일 상황이 불리하면 육지로 올라가 버릴 것이오. 38. 그러므로 그들을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섬멸할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오. 39. 한산도 바다는 사방에 도망갈 곳이 없고 혹 섬에 오르더라도 외놈들은 굶어 죽을 것이오. 39. 이순신의 명장다운 이 말은 작전상의 지리적 조건에 하나로 되어 있는 지학적 환경의 거의 전부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0. 이리하여 우리 함대는 짐지 패배한 듯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41. 그런데 일본 함대는 추격해왔다. 41.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42. 마침내 적군 함대와 우리 함대는 그 전부가 넓은 바다 위에 진출하여 해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42. 여기서 해전 역사상 유명한 하객진을 펴 적의 선봉선을 향하여 집중 공격을 가하였다. 43. 불의의 공격을 당한 적 함선은 23척이 침몰하고 지리멸렬 폐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4.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의 지학적 환경을 10분 이용한 작전계획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45. 해설 6. 명장 이순신 장군의 휴머니즘 45.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명장으로서의 지위는 우리 역사상 찬연히 빛나고 있다. 45. 그러면 명장이란 무엇인가? 그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46. 손자에 의하면 장이란 지모, 신의, 인의, 용기, 엄정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47. 슬기롭게 전략을 다룰 줄 알며 신용과 의리가 있고 남을 사랑할 줄 알며 용기가 있어야 하며 48.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엄격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49. 그러한 장군이나 지도자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본다면 49. 이순신 장군이 굴지의 인물로 생각되는 것이다. 49. 이순신 장군의 지모, 그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49. 그것은 일례로 명랑해전 당시의 세칭 인지전술, 49. 벽파진과 우수형 사이를 흐르는 해협의 조수관계를 이용하여 49. 일본 함대를 섬멸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50. 그리고 이장군의 신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 옥포해전을 비롯하여 당항포, 한산도, 부산해전을 거쳐 마지막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50. 특히 비전투원들로부터의 정확한 적정보고며 51. 촛보에 의해 기회를 포착하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다. 51.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정보는 51. 평소부터 이장군이 신의가 있고 배신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서 제공된 것이었다. 52. 또 이장군의 휴머니티는 너무 유명하다. 53. 선박을 버려둔 채 육지에 상륙, 도주하는 적군이 있었다. 54. 그러나 이장군은 그 선박을 전부 노획하지 않았다. 54. 적군이 나중에라도 그 선박을 이용하여 퇴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5. 물론 전술상 적의 테러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을 테지만 55. 그러나 선박을 해변에 남겨둔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요약된다. 55. 적군이 타고 나올 폐가 없으면 마을로 올라가서 우리 백성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55. 짐지폐를 남겨두어 놈들이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패잔병들이 백성에게 피해를 주거나 약탈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선박을 전부 노획하지 않았다고 하는 55.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쟁을 하는 다른 장수나 지휘자와는 파니안 이장군의 위대한 휴머니티를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55. 사실 그의 인자한 사랑은 당시에도 흥모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55. 이장군이 가는 곳마다 남부여대한 백성들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증거다. 55. 연전연승하는 명장의 얼굴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건 아니다. 55. 그가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박해를 했다면 따라다닐 리가 없다. 55.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55. 그는 백성들을 선박에 나눠 싣고 곡식까지 주어 돌산도로 보내어 살도록 했고 55. 한산도에 작전본부를 두고 있을 당시에는 그 섬이 큰 고울처럼 흥성했으며 55. 또 고금도에서 작전본부를 두고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55. 연전연승했을 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전사한 이장군의 용기에 대해서 다시 중원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55. 다만 여기서는 그의 인품이 고매하고도 꿋꿋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한 예로써 명나라 도독과의 논전을 들어 보이겠다. 55. 이장군이 전사하기 직전의 일이다. 55. 명나라 도독이 어처구니 없게도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내물을 받아 먹고 고니시 부대를 성공리에 철수시키는 한편 55. 그들에게 포로가 된 우리 백성의 목을 베어 전과를 올린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려는 것이었다. 55. 그러고는 허리에 창칼을 어루만지며 명나라 황제께서 하사하신 검이 있다고 은근히 위협까지 해왔다. 56. 그러나 이장군은 한 번 죽는 건 아깝지가 않소. 나는 이 나라의 장군이오. 적장을 도망가게 하고 내 동포를 죽이게 버려둘 수는 없소이다. 57. 하며 비록 원조국의 도독이긴 하지만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처럼 엄정한 태도를 과시한 것이다. 58. 도독은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58. 이장군의 그와 같은 태도는 휘화 장병을 다루는데도 변함없었다. 58. 백성을 사랑하며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헌신해온 이장군은 부하에게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군기를 보존하는데 가차 없었으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편부당했다. 59. 또 국사와 사사의 경중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으니 부인이 위독하다는 정가를 한산도 진중에서 받고도 국사가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는 생각이 미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예가 60. 모두 엄정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61. 이순신과 같이 지모가 있고 신의가 있으며 인해 용기 엄정을 겸비한 명장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영광스럽고 찬연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61. 해설 8. 상벌의 효용 가치 62. 한비자의 신상필벌로는 유명하다. 그가 현명한 군자가 신하를 다스리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형이요 다른 하나는 덕이라고 하였다. 63. 형의 의미는 과오를 범한 자를 처형하는 것이고 덕은 공로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하는 일이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받기를 좋아한다. 64. 그래서 지도자나 군 통솔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되 확실한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상벌권을 행사하면 장병이며 백성은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목숨을 바쳐 전투를 할 것이며 협력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된다. 64. 그 옛날 오자는 위의 무왕 때부터 서하 지방의 장관이 되었다. 65. 국경에 적국 지인의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서 영내의 농민들에게 위해를 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자는 그를 공략하려고 하였다. 65. 그러나 너무나 작은 성과계였기 때문에 부대를 동원할 정도는 못되었다. 66. 그래서 오자는 고울의 북문 밖에다 수레를 세워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66. 이 수레를 남문 밖으로 운반하는 자는 좋은 밥과 집을 상으로 주겠다. 66. 처음에는 포상을 믿지 못하여 운반하는 자가 없었다. 67. 그러나 포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운반하는 자가 나타났다. 67. 오자는 약속한 대로 밥과 집을 주었다. 68. 이윽고 오자는 한 섬의 팥을 동문 밖에다 내다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69. 이것을 서문 밖으로 운반하는 자에게는 전과 같은 상을 주겠다. 69. 농민들은 다투어 가며 그것을 운반했고 약속도 실천되었다. 69. 그래서 오자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포고했다. 69. 내일 저 성곽을 공격한다. 70. 맨 먼저 점령한 자에게는 벼슬과 좋은 밭과 집을 주겠다. 70.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전투에 나섰다. 71. 그리하여 잠깐 동안에 진해성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이다. 71. 그런데 지배자나 군 통솔자를 보좌하는 참모가 상벌권 행사에 간섭해오는 경우가 있다. 72. 결국 지배자의 상벌권이 감소되는 결과도 되지만 그보다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악용하여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이유없이 처벌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인물에게는 공이 없는데도 상을 주려고 하게 된다. 72. 만일 상벌권이 아래에 있는 참모의 의사대로 오히려 내맡겨 버리면 휘하 장병들은 참모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통솔 책임자를 경시하게 될 것이다. 73. 그래서 명령 개통이 확립될 수가 없게 된다. 74. 그러므로 상벌을 행할 때에는 보좌하는 참모들의 감정적인 의견을 참작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스스로 상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75. 한비자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한다. 75. 호랑이가 개보다 강한 이유는 호랑이에게 강력한 발톱과 이빨이 있다는 데 있다. 76. 그 발톱과 이빨을 없애고 그것을 개에게 주게 되면 개는 그 호랑이보다 강하게 되는 것이다. 77. 마찬가지로 통솔 책임자의 상벌권을 참모나 보좌관에게 주게 되면 호랑이가 발톱이나 이빨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어 77. 그를 두려워하거나 명령이 철저히 실시되지 않고 다만 전체 책임만을 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77. 송나라 대신 자한이 통치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다고 한다. 78. 공로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백성이 기뻐하는 일이 되므로 군주께서 직접 처리하시고 과오를 범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백성이 싫어하는 일이 오니 불초 소신에게 이림하십시오. 79. 그리하여 통치자는 그럴 듯하다 해서 이를 허락했다. 79. 그리고 명을 내리되 대신을 처형하는 경우도 자한에게 상의한다고 다짐해 두었다. 80.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신하들이 이 자한을 두려워하고 그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게 되었다. 80. 그리하여 1년이 지나자 결국 통치자는 자한에게 시역을 당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80. 상벌의 효용가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두 경우를 보았지만 이 상벌권을 장악하고 있게 되면 휘와 부대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으며 또 상벌은 편리한 도구가 된다. 80. 그러나 만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참견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명령 개통이 물란해지고 뜻하지 않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80. 이와 같이 신상필벌은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손자는 적군과 아군과의 전력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이를 제시한 것이며 80. 만일 적군이 신상필벌이 정확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아군의 승산이 있는 것이니 80. 그러한 적정을 파악하는 것도 군 통솔자나 지배자의 중요한 임무에 하나라 할 것이다. 80. 해설 9. 바보처럼 가장하라 80. 손자는 김한술의 형태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사실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라는 것이다. 60. 육도에도 성인이 마침내 거사하려 할 때는 바보 같은 태도를 취하고 맹수가 마침내 싸우려고 할 때는 길을 들이우고 땅에 엎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60.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며 바보처럼 행세를 하고 상대편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나 실력을 알지 못하도록 가장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하라는 것이다. 61. 맹수가 마침내 싸우려고 할 때 바보처럼 땅에 엎드리는 예는 우리 역사상에도 얼마든지 있다. 62. 일 예로 대원군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반평생을 바보나 미치강의 행세를 하여 정권 다툼에 재물이 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여 더욱이 기회를 기다려 자기 자식을 왕으로 옹립하고 마침내 정권을 장악한 예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63. 또 전사장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64. 진주성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연안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하만 진해 남쪽으로 사천 고성 북쪽으로는 삼가 의령에 연락되고 서쪽으로는 단성 곤양 하동을 거쳐 전라도에 이르는 중요한 요충지역이다. 64. 그런데 이 성을 일본군이 1592년 임진왜란 때 공격해온 것이다. 65. 당시의 목사인 김시민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장병들에게 명하되 방어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놀라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며 또 기회를 포착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두었다. 65. 10월 5일 마침내 적군이 일제히 공격, 우박과 같은 총격이 성안으로 집중되었다. 66. 그런데 성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던 것이다. 66. 다만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때없이 연주하는 풍악소리뿐이었다. 66. 적군은 어쩌면 김시민의 군사가 전멸한 것이라고 판단했을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67. 그들은 큰 대를 잘라 성의 동북 쪽에 비루를 가설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또 공격을 해왔다. 67. 고요한 가운데서 풍악만을 연주하고 있던 김시민의 군사는 67. 이때를 이용하여 비루의 방비지대를 향해서 불화살을 일제히 발사했다. 68. 비루는 독에 대고 그 위에 올랐던 다수의 적을 일시에 낙사하도록 하여 혼비백산시켜 큰 타격을 입혔다. 69. 이렇게 하여 끝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진주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69. 1차 대전 당시의 독일은 비밀리에 국영 420mm 벨라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69.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군대가 말르강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곳으로 파리를 폭격하여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바 있었다. 69. 2차 대전 때의 독일군은 전차대를 대집성함으로써 미중류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정격작전을 할 수 있는 전술을 독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70. 서방을 공략할 때 비로소 이 막강한 전술을 등장시켰는데 그것이 클라이스트의 기계화 병단으로서 삽시간의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70. 그 결과로 단번에 알덱네의 숲에서 영불 해역까지 적의 전선을 차단하게 되었다. 70. 그러나 독소전에서는 개전 후 불과 2주일밖에 안되었을 때 모스크바 함락이 문제없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련 소련 측의 52화전차가 출현하게 되어 독일군을 놀라게 한 것이다. 독일군의 소련군에 대한 전차수는 서방 공세 때 비하여 2배로 증가되어 있었지만 소련군의 거대한 탱크에는 독일군의 조그마한 대전차 화포로는 대항할 수 없었고 또 그에 대한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의 거대한 탱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라 손자는 두 번째 김한술로서 필요하면서도 필요치 않은 것처럼 위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김한술은 국제간의 스파이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가령 스파이를 적국으로 파견해야 할 경우에 스파이로 파견하고자 하는 인물을 공공연하게 사형집행한 뒤에 매스컴 등을 이용하여 그것을 공개한 다음 비로소 그 인물을 적국에 파견하는 예가 그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예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1798년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중에 프랑스 국내의 정치가 부패하여 공화정치 체제의 기초가 동요되고 반드시 파멸되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1799년 8월에 벨제, 뮬러, 락레 등 장교들과 함께 전선에서 탈주하여 10월 초순 국민의 환호 속에 귀국하여 혁명을 통해 정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교전 중이었던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와 휴전을 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비록 휴전은 했지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 확인시키고 그들을 안심시킬 필요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이를테면 이 휴전은 하나의 정략이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우코, 디종, 리옹, 샤롱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군대를 모집하고 비밀리에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인접 여러 국가에서는 일제히 나폴레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주의를 했고 무수한 스파이를 국내에 잠입시켜 전쟁 준비 여부를 염탐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초리를 피하고 오직 전력의 혐양에 충실을 기하며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상대국의 스파이 작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의 편성이나 장비, 그 밖의 준비가 완료되자 마침내 병력을 인솔하고 극비리의 알프스를 넘어 롱발지의 평야에 세도하여 오스트리아군을 말랭고에서 섬멸하고 말았다. 해설 11. 엉뚱한 몰두케 전략 손자는 또 세 번째 전략으로서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보불전쟁 당시에 몰두케 전략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인강의 왼편에 위치한 팔츠주를 향해 진군하고 있던 프로시아군은 프루시아군은 1870년 8월 2일 국경 부근 와이센 브리에서 프랑스군의 정찰대를 보기 좋게 격파하고 계속 진격하고 있었는데 벨토에서 적군의 전략적 전위 부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마크 마운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은 용감하게 대항했지만 오히려 프로시아군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이제 프로시아군은 적국 수도 파리로 향하는 진격이 용이하게 되었다. 곧장 서쪽으로 진격하면 파리가 있다. 그것이 파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였다. 그런데 의외로 프로시아의 몰투케 장군은 서쪽으로 진군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지향하려는 것처럼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몰투케 장군은 먼저 바제누 원수가 인솔하는 20만의 적군을 메츠 서쪽의 전투에서 격파한 뒤 이 대군을 메츠의 요새 안에 봉쇄해버리고 이와 같이 적의 야정군의 주력 부대를 사실상 제기할 수 없도록 막대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몰투케 장군은 여전히 파리 진격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크마혼의 잔유부대의 행방을 호시탐탐 찾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마크마혼 원수의 10만여 군사가 나폴레옹 3세의 근위사당까지 포용하고 멀리 벨기에 국경 방면에서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몰투케는 파리로 진격하기는커녕 엉뚱한 방향 더욱이 먼 곳에 있는 벨기에 국경을 향해 진격하고 9월 1일 세단의 전투에서 마크마혼 군을 공략하고 말았다. 프랑스 측은 야정군의 거의 전부의 전력을 잃은 셈이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몰투케는 제2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9월 4일 일찍이 노리고 있었던 파리를 향해 진격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몰투케 장군은 곧장 파리로 진격하지 않았다. 적군의 주력 부대를 멀리 찾아다니면서 섬멸한 다음 그러니까 이 주력 부대를 찾아다니는 거리적으로 보면 먼 것이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가장 가깝고 유리한 작전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비로소 처음부터 노리고 있던 파리를 공략하기 위해 진군한 것이다. 해설 12. 엉큼한 영국의 정략 몰투케의 엉뚱한 전략과는 반대로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엉큼한 심모원책을 쓰는 작전도 있다. 춘추전국 시대에 흔히 사용했던 김한술이지만 우리 전쟁사에서 예를 찾아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예의 진주성을 방어할 때 일본군의 포위를 당하고 있던 김시민 군이 심 대승 등 100여 명의 의병을 보내어 밤에 횃불을 들고 성박 비봉산에서 원군으로 위장하게 한 전략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또 영국의 다음과 같은 정략도 같은 예가 된다. 20세기를 내다보는 세계 전국은 영국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다. 그리스 톨코 전쟁은 아직 계속 중에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영불 전쟁은 더욱 치열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보아 전쟁이 금방이라도 발발할 정세에 있었고 미국과 스페인도 쿠바섬을 둘러싸고 전쟁의 폭발 직전에 놓였다. 국동에서는 독일이 중국의 교주만을 조차하고 러시아는 대군을 만주해 집결하고 노독 동맹설이 나돌고 있었다. 더욱이 카이점의 독일은 강대한 육해군을 가지고 영국의 아성으로 육박해 오는 등 정평 있는 대형 제국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난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타계책은 독일의 해군을 빠른 시일 내에 섬멸하는 데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독일 해군의 섬멸은 당분간 먼 목표였다. 그래서 영국의 조셉 첸바렌은 우선 가능한 한 영독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 정략을 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 제상 뷸러는 그것을 일축해버렸다. 그러나 첸바렌의 당면한 사태에 대한 진위는 다른 곳에 있었다. 실은 영국에 있어서 치명상을 줄지도 모르는 노독 동맹을 결렬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국은 몇 세기 동안 서로가 부단히 대립, 항쟁하고 있었던 바다 건너에 있는 프랑스와 영불협상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불로 동맹이 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프랑스에 의해서 견제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을 섬멸하기 위한 영불협상은 영국의 희생과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카이점은 그건 만병통치학과 같은 것이라고 조소했으나 이우코 영일 동맹을 비롯한 영로협상, 대독포위,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의해서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던 독일 해군의 섬멸을 실현했던 것이다. 영국의 그와 같은 신모 원책이야말로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엉큼한 정략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언해 두고 싶은 점이 있으니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지향하는 기만술과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지향하는 전략은 서로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거리적으로는 가깝더라도 이를 멀리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거리적으로는 먼 곳에 있으면서도 이를 가까이하여 동맹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교 근공의 전략이다. 일령 동맹과 불로 동맹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동맹이 그것이며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의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군도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해설 13. 내부 교란책 전쟁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국이나 군부의 내부를 교란시켜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공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육도에는 문벌이라고 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지모를 가지고 공략 승리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12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적장의 침이며 기호를 조장하는 한편 오만하게 만들어 모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는다. 2. 적국의 중신을 포섭한다. 3. 적장과 그 참모들을 매수한다. 4. 적장에게 미녀나 주옥을 선물하고 음탕한 생활이 극에 이르도록 강계를 쓴다. 5. 적국의 사자를 회유하여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간책을 쓴다. 6. 적국의 조정 내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안팎을 이간시킨다. 7. 적국 군주의 중신이나 측근을 매수하여 정치를 태만하게 만들며 적국을 타락시킨다. 8. 배신 행위가 성공한 후에 높은 초우를 믿기로 하여 음모를 꾸민다. 9. 적장을 우쭐하게 만들어 전복한다. 10. 적국의 심장부에 파고들어가 자멸을 기다리는 음모를 쓴다. 11. 정보망을 도초에 펴고 적국을 봉쇄하는 흉계를 쓴다. 12. 적국 안에 난신을 두어 자멸을 초래하도록 꾸민다. 12. 내부 교란에 관한 교과서처럼 보인다. 13. 이러한 술책은 특히 현대에 와서 약소국에 대한 여러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교묘하고도 세련된 술책으로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13. 해설 14. 항우의 분노 14. 적을 분노하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도 있다. 15.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성을 내는 편이 몰리게 마련이다. 15. 이 편은 어디까지나 냉정을 잃지 않는 동시에 상대편의 분통을 쑤셔놓고 틈을 이용 유리한 해결을 짓는 수가 많다. 16. 전쟁도 마찬가지다. 17. 적장의 분통을 살살 건드려 분노를 폭발시켜 자제심을 잃게 하고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서 승리를 획득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17. 항우의 초군과 유방의 항군은 오랫동안 대치한 채 승패가 쉽게 나지 않았다. 18. 그래서 항우와 유방은 서로 광무산 골짜기에서 회견하기로 했다. 19. 유방은 항우의 다음과 같은 죄상을 들어 그를 분노하게 했다. 19. 너는 그 옛날 관중을 평정한 자가 왕이 되기로 협정하고서도 나를 배신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죄가 된다. 20. 너는 또 장군 송이를 속여 죽이고 제 마음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21. 그것이 두 번째 죄다. 21. 너는 또 조를 구원했을 때 마땅히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해야 했을 텐데 제후를 협박하고 관중으로 들어갔다. 22. 이것이 세 번째 죄다. 23. 너는 또 진의 궁전에 방화했고 시왕제의 능을 도굴하여 재물을 먹어치웠다. 24. 이것이 네 번째 죄이며 더욱이 항복한 진의 왕자를 살해했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가 된다. 25. 진의 젊은 사병들을 속여 생매장하기를 이십만이나 하였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죄다. 26. 그러므로 나 유방은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너 같은 극악무도한 자는 내가 죽이지 않아도 다른 피해자들이 처단할 것이다. 27. 이 말을 듣고 있던 항우는 격분하여 숨겨두었던 화살로 유방을 쏘았다. 27. 그러나 그는 병석에 눕거나 냉정을 읽거나 하지 않고 휘하 부대를 격려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28. 원래 성미가 급한 항우는 일단 돌아갔지만 사료 분별을 거의 잃다시피 하여 여러 차례 유방의 군사를 공격해왔다. 29. 유방은 호를 깊이 파고 방어에만 열중했는데 이것도 항우의 분통을 건드리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29. 기원전 202년 유방은 마침내 항우와 승패를 가리게 된다. 29. 유방의 군사는 30만, 항우의 군사는 10만이었는데 유방의 군사는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공격을 시도하면서 항우의 군사를 괴롭히고만 있었다. 30. 항우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30. 그런데 어디선지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31. 흥분한 항우는 천하가 초군의 점령 아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31. 항우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말을 달렸다. 31. 그러나 이 노랫소리는 항군의 기병대장 권행의 김한술에 불과했고 걸핏하면 노하여 사료분별을 잃은 그는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31. 초한의 이 전쟁에서 항우가 처음 공격해왔을 때 유방군은 호를 파고 방어에만 주력했는데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나중에 그러한 유방군이 반격해왔을 때는 지금까지의 유방군의 태도로 보아 그들을 항우가 경멸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노래소리만 듣고도 자기 천하가 된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유인한 것이 아닐까? 33. 그렇다면 유방의 전략은 저자세를 취하여 적을 교만하게 만든 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15. 구천의 이간책 적국의 군신간이며 고급관료사이 혹은 동맹국 사이를 반목 이간시켜 내부의 분란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전략책도 있다. 때는 춘추정국시대. 오왕 부찬은 월왕 구천을 공격하여 부추산에서 격파했다. 구천은 폐잔병 오천을 인솔하고 회계산 골짜기에 숨어서 사람을 오나라 수상에게 보내어 뇌물을 잔뜩 헌상하고 강화를 청했다. 뇌물 가운데는 미녀도 끼어 있었다. 오왕은 구천의 청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중신 오자서가 월왕은 망고풍상을 견디어내는 성격이므로 이 기회에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오왕은 이 충고를 거절하고 월왕에게 매수된 수상의 의견에 쫓아 강화를 체결하고 말았다. 그 후 오자서는 번번이 왕에게 월왕 구천은 채소로만 식사를 하고 조문을 다니거나 병자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거사를 일으킬 때 이용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병균과 같은 구천을 섬멸하라고 권고했지만 오왕은 역시 듣지 않았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지 9년 오왕이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 뜻밖에도 구천은 오를 원조했을 뿐 아니라 기중한 보물을 수상에게 보내왔다. 수상은 가끔 구천에게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랑에 대한 신뢰감이 여간 두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구천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고 한편 오자서는 기회만 있으면 그러한 수상을 오왕에게 차단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천의 이간책이 주요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오왕은 수상의 의견만 채택하고 무턱대고 오자서의 충고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또 충고를 하려던 오자서에게 명검을 내주며 이 검으로 자결하라고 죽음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오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아, 간신 백비는 반역을 음모하고 있는데도 왕은 모르고 있구나. 오히려 나를 처형하려 한다. 나는 내 아비를 패왕으로 만들어주었다. 나는 내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자들이 왕위를 쟁탈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너를 왕위에 올려놓았다. 너는 그때 왕위에 오르면 오곡의 일부를 나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로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공로자는 그의 집사에게 또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내 눈을 도려내어 동대문에 걸어놓아라. 오랑 구천이 쫓아와서 반드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꼴을 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자서의 유언을 듣게 된 오왕은 그의 시체를 양자강에 내다버렸다. 오나라 백성들은 오자서를 위해서 양자강 강변에 사당을 지어주었고 구천의 이간책 때문에 조정안의 내분이 일어난 사실을 개탄했다. 마침내 오랑 구천은 오나라를 습격하고 태자를 살해하고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게 된다. 오왕은 제나라에서 귀국, 사람을 오랑에게 보내어 정중한 선물을 헌상하고 월과 합형을 할 수밖에 없었거니와 다시 구로부터 9년 후에 구천은 국왕 부차를 살해하고 수상 백비도 처단,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그것은 군주에 대해서는 불충이며 오국으로부터 뇌물을 몽땅 받아 먹고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간책을 쓴 지 20년 만에 구천은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룬 셈이다. 적국의 군신이나 고급 갈려 따위 더욱이 동맹국 사이를 반목 이간시키기 위해서는 스파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전략이나 정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간의 장에서 소개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해설 16. 기습전의 스타들 끝으로 손자는 적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공격하고 뜻하지 않았을 때 쳐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적이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대책이 불충분함을 이용하여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급습하라는 것이다. 어느 전략이나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전의를 저하시키는데 막중한 효과가 있을 테지만 특히 이 편이 열쇠에 있을 경우에 기습을 한다는 것은 구군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상 실로 유효한 전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법을 이용하는 국가 중에 일본이 있다.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 공격이 그것이다. 세계 정세는 이미 대전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일본의 노무라 대사는 워싱턴에 묻고 있으면서 일본은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고 선전 공세를 취하여 미국을 방심시킨 다음 돌연 일요일을 택하여 선전 포고와 동시에 진주만을 기습 미국 태평양 함대를 격파한 예가 그것이다. 또 세칭 일로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함과 동시에 송모 마리아의 축제일을 택하여 여수난구를 기습 러시아의 동양 함대를 강타함으로써 개전벽두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기습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2차 대전 당시에 기습을 감행한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소련이다. 일본은 당시 소위 일소 불가침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소련과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방심하고 있었으나 시베리아의 소련군은 일본군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두었던 만주와 화태에 급진경하여 일본군이며 일본 국민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것이다. 2. 작전의 장 전쟁은 정치다. 전쟁은 속결이 기뇨.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그 규모는 전차 1천, 물차 수송수레 1천, 무장군 10만, 그리고 천리나 되는 먼 거리의 군량을 수송할 만한 비용과 내정비, 군사비, 외교비, 군수물자의 보급 따위 하루에 천금의 거액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10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속결주의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좋다. 장기전을 하게 되면 무기가 무뎌지고 사기도 저하된다. 따라서 적진을 공략해도 공격력이 약화될 것이다. 장기간 군대를 전선에 두게 되면 국가재정이 고갈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격력이 약화되고 국고가 고갈되면 제3국이 이에 편승하여 침공코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모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해야 하는 것이다. 소모방지법 전쟁을 잘하는 자는 단기간의 전쟁을 수행하므로 장정을 두 번 다시 징집하지 않고 군량을 세 차례나 다시 싣지 않는다. 무기며 탄약 같은 것은 본국에서 가져다 써야 하지만 군량은 적에게서 빼앗는 까닭으로 군대의 양식은 풍족하다. 국가가 전쟁으로 빈곤해지는 것은 군대나 군수물자 등 먼 거리에서 수송하기 때문이다. 멀리 수송하니까 백성이 가난해진다. 또 군대의 주둔지 주인은 물가가 등기한다. 물가가 등기하면 백성의 재산이 고갈된다. 재산이 고갈되면 징발이 고갈하게 된다. 전쟁은 오래 끌수록 병력이 약화되고 재물은 전쟁터에서 다 없어지며 집안은 텅 비게 되고 백성들의 수입은 70%가 세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국가재정으로서는 수송시설이며 전쟁 무기도 그 60%가 폐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지략이 뛰어난 장군은 가급적 아군의 소모를 피하고 적국의 물자를 탈취해서 먹는다. 적한테서 탈취한 곡식 1종은 자국에서 멀리 수송해온 20종에 해당하며 적에게서 탈취한 사료 1석은 자국에서 운반한 20석과 맞먹는 가치인 것이다. 적개심의 도발 적을 죽이려면 적개심을 격발시켜야 한다. 적의 이익을 탈취하려면 장병을 상으로서 격려해야 한다. 전차전에 있어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 노획한 자가 있으면 먼저 노획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 전차의 길을 바꾸어 달아 아군의 전차에 편입시켜 아군 병사를 태우며 또 포로는 우대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적을 이기며 더욱 강성해지는 길이다. 승리하는 데 가치가 있다. 전쟁은 승리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결코 오래 끄는 데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장군만이 백성의 생명을 관장하고 국가 안의를 도맡을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은 그 경제력으로 볼 때 부를 세계 만방에 자랑하고 있던 미국에 비하면 한낱 빈국에 불과했다. 그러한 일본이 다만 군대의 투철한 정신력만을 믿고 감히 미국과 영국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부의 왕자다운 자세로 이 도전에 응하였으니 그것은 일본 전쟁 물자 자원의 모두가 해외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일본에 대한 경제 붕쇄를 단행한 것이 그것이다. 영토가 작고 국내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도전 벽두부터 미국의 손자병법을 응용한 이 경제 붕쇄의 일격을 호되게 얻어맞은 셈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전쟁 물자 조달에 혈안이 되어 심지어는 국민들한테서 생활 필수품마저 증발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노크르 따위로 탄환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어찌 미국의 최신식 무기를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총이 없으면 죽창을 쥐고서라도 특공대로 나서겠다. 그러나 죽창을 든 특공대가 B2구의 맹폭이라든가 원작폭탄의 위력 앞에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이것으로 보아서 손자가 물자가 충족지 못하거든 아예 전쟁을 할 생각은 염두에도 두지 말라고 한 말이 절실히 느껴진다. 드디어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훗날 일본 본토에 들어온 미 점령군의 눈부신 군장비라든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용품의 풍족함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일본 군부에 기만당하였다. 미국의 경제력이 이처럼 풍부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일본은 전쟁에 패배한 후 소위 죽창특공대의 어리석음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1인승 비행기로 미국에 함대며 비행기에 부딪혀 사라진 이른바 가미가재 특공대의 어리석은 죽음도 역시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고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본군 수뇌부의 기만 정책에 의해 죽음이 강요된 헛된 희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 수뇌부는 일본 민족의 반역자이며 국제전쟁을 도발한 죄가 크다. 미국과 영국이 그러한 수뇌부에 속하는 자를 전쟁 범죄자로 단호하게 처벌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해설 2. 제3국의 소득 장기전이나 요새 국략은 전쟁 물자를 소모시키고 사병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또 후방의 백성의 생활을 빈곤하게 하는 동시에 혼란을 빚어내며 나아가서는 국가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손자에 의하면 제3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장기전으로 피로하여 전쟁 혐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제3국이 도전해 온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3국은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써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침략을 받게 되면 아무리 지모가 뛰어난 명장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의 일이다. 웅병과 소대가 연을 위해서 조의 해왕을 설득했다.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역수를 건너왔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모래 위에 큰 조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도요새가 날아와서 그 조개의 살을 쪼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조개는 껍데기를 굳게 오므리고 도요새의 부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요새란 놈이 내뱉었습니다. 제기랄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넌 결국 지쳐 죽게 돼. 조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까불지 마 이대로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넌 죽지 않을 줄 아니? 두 놈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조금 더 양보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마침 지나가던 어부에게 발견되어 두 놈이 다 같이 붙들려갔지 뭡니까? 지금 조나라는 연나라를 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이 오래 끌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다 같이 피로해 결국 방금 말씀드린 어부에 해당하는 제3국만 이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호하시기를 3가 아래는 바입니다. 해왕은 소대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올커니 하고 무릎을 치며 연나라 공격을 중지했다고 한다. 해설 3 항우의 속전속결 초왕은 당시 전략가로 알려진 송이를 초대하여 군사를 논의한 다음에 그가 썩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송이를 상장군으로 유명한 항우를 차장으로 각각 임명 진나라를 격파하고 조나라를 구원하려는 작전을 하게 되었다. 송이가 통솔하는 초나라 군사는 안양까지 진주하여 거기서 6일 동안 주둔하면서 그 이상의 진격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결전은 대체로 하루나 이틀 동안의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 6일은 너무나 오랜 기간이었다. 그러한 상태를 보고 항우는 이렇게 말했다. 첩보에 의하면 진나라 군사는 조왕의 거룩성에 포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고 부대를 인솔하고 황화를 건너 우리 초군이 밖에서 공격하면 조나라가 안으로 호응할 것이니 진나라 군사쯤 쉽게 격파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바삐 출동해야 합니다. 송이는 말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가령 지금 소의 다리에 붙은 모기를 때려잡는다고 하자. 그러나 눌러붙어 있는 진득이나 이를 송두리째 퇴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금 진나라 군사가 조나라 군사를 공격하고 있다. 만일 진나라 군사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득이 없다. 군대가 오랜 전투 끝에 지쳐버릴 테니까 우리는 지친 틈을 타서 해치우자는 거다. 또 진나라 군사가 패배할 경우에는 당당히 전고를 치며 서진하여 진나라 군사를 아주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 먼저 진나라와 조나라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 아주 지쳐버리게 내버려 둔단 말이다. 전략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참견마라. 송이 상장군은 이윽호 휘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 호랑이처럼 사납게 날뛰기만 하고 염소처럼 비굴하거나 늑대처럼 탐욕적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두 차명에 처할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이 호령은 항우를 빗대고 하는 말이었다. 송이는 자기 아들 송량을 제2대신으로 취임시켰다. 송이는 아들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계절은 엄동설안이었고 게다가 눈까지 펑펑 내렸으며 병사들은 춥고 배가 고파서 벌벌 떨고 있었다. 항우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장기전에 지친 데다가 또 그러한 노역을 치르고 있는 사병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기가 차서 말을 못하겠다. 우리는 상하가 일치단결하여 진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벼르는 판인데 오랜 시일만 끌 뿐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객지에서 굶주리고 있으며 백성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군대는 고구마나 콩만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에겐 이미 군량미가 동인한 지 오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진탕만탕 술을 마시며 목총을 뽑는 잔치에 미쳐 있다. 빨리 황화를 건너 조나라 군사의 식량을 얻어먹고 조나라 군사와 협력하여 진군을 공격해야 한다. 그런데 말만은 근사하게 지쳤을 때 치자는 거다. 강대국인 진나라 군사가 그까지 조를 치는데 지칠 턱이 있겠는가 그런데 무엇을 지쳤을 때 해치우자는 건가 여러분 국가의 안인은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 사병들을 불쌍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사사로운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한 자가 어찌 국사를 맡을 수 있단 말인가 항우는 이른 새벽에 상장군 송이의 침소에 들러 아침 인사를 마치고 송이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휘하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여러분 송이란 놈은 제나라와 결탁하여 우리 초국에 반역하려고 운모한 자여 초왕의 밀지를 받고 내가 오늘 아침 그를 처형했어. 항우는 군사를 보내어 송이의 아들 송량까지 살해하고 그러한 전말을 초왕에게 보고했다. 초왕은 항우를 상장군으로 임명했다. 항우는 송이가 인솔하던 군이 부대를 전부 죽여버렸다. 그의 위력은 널리 국내외에 떨치었다. 조나라 군사한테서 원군의 요청이 또 왔다. 항우는 전병력을 인솔하고 장하를 건너자 타고 온 선박이며 취사도구를 파괴해버리고 웅집 따위도 불을 질러버리고 3일분의 식량을 사병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를테면 배수의 진을 치고 단 3일 동안의 승패를 겨루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마침내 전선에 도착했다. 항우군은 진의 왕리군을 포위하고 전후 9차례에 걸쳐서 교전을 하는 한편 수속로를 차단 격파해버리고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석관은 항우군에게 항복해오지 않고 불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등 진나라 군사는 크게 박살이 나고 항우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나라 군사를 크게 섬멸해버린 것이다. 해설 4. 장기전에 이기고도 패배한 장계석 손자는 도대체 장기전으로 국가에 이익을 주었다는 예를 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손자가 지적한 장기전을 해서 비록 전쟁에는 승리를 거두고 침략국인 일본을 꺾었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본토를 통틀어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장계석 총통의 경우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에서 장계석 군이 산간 벽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공산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포위 작전을 하던 1930년과 31년의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한반도를 병탐하고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할 큰 야망을 품고 일찍이 중국 동북지방의 만주의 근거를 잡고 군벌 장장님을 허수아비 정권의 앞잡이로 내세워 만주지방의 이권을 수탈하고 있었거니와 중국의 장계석이 통솔하는 국민당이 공산당의 바로를 막는 데 급급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일거의 이 만주지방을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드디어 1931년 9월 18일 일본 군대가 심양 근처에서 장장님을 암살하고 도리어 그것을 중국 측에서 한 짓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거는 그것을 구실삼아 출병 순식간에 만주지방을 온통 지배하는 데 성공한 이른바 만주사변이 그것이다. 이에 입맛을 들인 일본 제국주의는 이번에는 남방에 있는 장계석 군을 견제하기 위해 1933년 3월 1일에는 청조의 폐재를 업고 나와 만주지방의 만주제국을 창설하고 실질상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는 아랑곳 없이 중국 공산당은 자당의 세력 확장에만 급급하였다. 중국 국민군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이러한 침략을 저지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계석은 그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해볼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소강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정권협정이라는 굴욕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축의 굴욕에 의기양양하게 된 일본 제국주의는 다시 1937년 7월 7일 북경시 서남방의 10km의 노구교에서 거기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한 사병이 훈련 중에 잠깐 용변을 간 사이에 그를 중국군이 납치해 갔다는 허무 맹랑한 구실을 조작하여 근처의 중국군 병령을 습격하였다. 그 후 8년 동안의 중일 전면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군의 야만적인 행동에 분노한 중국 국민은 전국의 농민, 노동자, 학생, 지식인, 민족 자본과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 한편으로는 파업을 단행하는가 하면 일본 상품을 보이코트하고 일본 제국 타도, 구국항일 철저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일본군의 침략 행위를 뒤탄하고 나섰다. 이러한 국민들의 총력을 오로지 일본 침략군을 격퇴하는 데 기울이게 되었더라면 전국의 양상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처해서도 중국 공산당은 도리어 혼란을 기화로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되었으니 중국 국민은 일본 침략군에게 들이대야 할 총뿌리를 모태통이 이끄는 공산군에게 들이대고 동족상잔의 싸움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한때는 공산군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다같이 항일전쟁을 하자는 타협이 성립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혼란을 틈탄 공산군과 국민군의 갈등은 날로 격심해져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국민군은 모태통군을 소탕하려고 하였으나 수세에 몰리면 산속으로 개밑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런가 하면 기회를 보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곤 하였다.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한편으로 남방에 있던 공산군 약 10만이 북상항일선발대라는 명목으로 화북지방으로 북상하게 되었으니 국민군은 또 이를 맞아 싸워야 했다. 결국은 이들 북상하는 공산군을 도중에서 맞아 싸워 거의 파멸시켜버리긴 했지만 밖으로는 일본 침략군이 물밑듯이 쳐들어오고 안으로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공산군이 날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니 장계석이 이끄는 국민군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명약화나한 일이다. 게다가 원래 중국군은 전체 군사가 중앙정부의 명령계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군벌주의라는 색다른 조직 속에 놓여있는 군대였다. 실제로 중국군은 각 군벌의 사병에 지나지 않았다. 또 그 군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앙정부에만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다.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더욱 중하게 여기는 군벌들이 많았다는 것도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장계석군이 폐망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군벌 가운데에는 혹은 일본 침략군과 내통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있었고 혹은 모태통군과 내통하여 만일 공산군이 우세할 때 그들에게 들러붙으려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 침략군은 소위 노구교사변 아래로 노도와 같이 쳐들어와 중국 대륙을 석권하였다. 먼저 1937년 7월 13일 일본군은 상해에서 중국군을 크게 공격하였고 8월 15일에는 남경에 대하여 폭격을 감행하였다. 화북의 일본군은 동년 7월에서 12월까지 화북의 거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그와 같은 침략이 가능했던 것은 장계석 계통의 군벌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일본군과 통로하고는 겉으로만 저항을 하는 채 하면서 퇴강만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군벌의 배신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비분관계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게 된 모택동군은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되었고 드디어 판로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년 8월 하순경부터 3개 사단으로 나누어 황하를 건너게 되었고 산서성을 북진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거니와 그것은 국민의 환심을 크게 사게 되었고 중국에 있어서도 모택동군의 기반을 확고하게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공산군은 그 중 인표가 인솔하는 판로군 115사단은 산서성 평영관에서 남하해오는 일본 제5사단의 제21여단 4천여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9월 25일 이른 새벽에 과감한 기습 공격을 가하여 이를 괴멸시키고 1천여정의 소총과 다수의 기간총, 대포, 탄약, 군수물자 등을 노획했다. 또 이때 판로군의 124단도 안문간에서 일본군과 격전하고 큰 손해를 입혔다. 이제까지 패주만 일삼던 장계석 계통의 군벌들의 무능과 매국적 행위만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던 중국 국민들은 이러한 판로군의 승리를 듣고 보자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게 되었고 그 후부터 항일전쟁은 중국 국민에게 자신과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해설 5. 물자는 적이 수송하도록 하라 손자는 이 편의 국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나 군량 등을 적에게서 빼앗아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 전쟁을 하라는 손자다운 발언이지만 사실 이 편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군한테서 무기나 군량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전략 물자를 얼마든지 탈취하거나 노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손자병법의 애독자였던 모태통이 지도하는 중국 공산군이 대표적인 실천자가 아니었던가 한다. 모태통은 1936년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문제라는 논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지와 용왕이 서로 보배자랑을 한다는 것은 논센스가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것을 적에게서 탈취함으로써 충당해 나가고 있는 공산군의 기본적인 방침은 선멸전이다. 국민군의 병력을 선멸함으로써 비로소 국민군의 포위토버를 탑파할 수가 있고 혁명의 근거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민군을 살상할 때에는 공산군도 소모하게 되지만 국민군을 선멸해버린다면 공산군은 보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공산군의 소모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산군의 힘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방침은 외부 세력과 국내 국민군의 군수공업에 의존하는 데 있다. 우리는 런던과 한양의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물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더욱이 국민군의 수송대는 이것을 운반해주고 있다. 이것은 진리다. 결코 농담이 아닌 것이다. 모택동의 이 짤막한 문장에서도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시한 런던과 한양의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물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발언은 단지 런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이나 도쿄 등지에서 보내온 전략물자며 혹은 그 물자를 받아 공산군을 터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민군이 관리하는 군수공장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전용해도 좋다는 것이다. 전략물자를 탈취하는 일은 적의 전의를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또 이 편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감수하기 위해서도 마땅한 전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산군이 기본 방침은 외부 세력과 국내의 군수공업에 의존하는 데 있다고 잘라 말하게 된 것인데 사실 모택동군은 그러한 방침을 가차없이 실천했다. 앞에서도 시사했지만 조그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해서 중국 공산군의 전략물자는 거의 국민군의 수송대가 그것을 운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설 6. 노획을 일삼는 중공군 중국 공산당이 장정이라고 하는 1934년에서 1936년에 걸친 중국 공산군이 대규모로 이동하던 때의 이야기다. 1935년 1월 5일 공산군은 기주성 제2의 도시 준일을 점령했다. 장계석은 이 보고를 받고 오기위가 인솔하는 두 개 사단을 급거 출통시켰다. 중앙정부로서는 도시를 잃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략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공산군은 주인이 남방에서 장계석 군을 맞아 교전했으나 팽덕해가 인솔하는 부대가 국민군의 맹렬한 폭역에 갈피를 못 잡고 일진일태를 계속하고 있었다. 마침내 국민군이 노리던 노아산 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공산군은 전형적인 모택동 전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주력분대를 분산시켜 기동적인 방어수를 취하되 도처에서 반격하여 국민군을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오기위 부대가 노아산 고지의 공격전에서 거의 지쳐있을 때를 이용하여 임표의 제1군단과 팽덕해의 제3군단에 포위되어 거의 전멸하게 되자 국민군은 도주하게 되었다. 이때 오기위가 잃은 병력은 20개 연대라는 실로 방대한 숫자였다. 포로의 80%가 공산군에 가담하게 되었고 막대한 무기와 탄약, 그 밖의 군수품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군 사이에서는 중앙정부군이 각성의 군대를 가리켜 군수 물자의 수송부대, 장계석은 수송지휘관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니 전투 이래 공산군은 가급적이면 장계석 직계군과 교전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장계석 직계군이 재정이 별로 없는 가난뱅이 군벌과는 달리 식량, 피복, 무기와 탄약을 풍부하게 보급해주고 달아나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공산군이 천연의 요충지이며 징기스칸이 전사했다는 전설이 있는 육반산을 넘기기 직전에 같은 해 10월 2일의 일이다. 공산군이 서안과 난주를 연결하는 설안 도로의 국민군 배치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종대로 나누어 조마조마하게 진군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계석 군이 서안으로 운반하는 피복, 양말 등 군수 물자를 가득 채운 트럭 수십 대와 만나게 된 것이다. 겨울은 닥쳐오고 있는데 걸레가 다 된 군복을 걸치고 있던 공산군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군수 물자를 탈취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급투쟁이 장계석 군에게 알려지게 되자 그들은 기병연대를 출동시켜 왔다. 인표가 산위에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니 오육백필의 말이 마을 어기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던 것이다. 인표는 곧 작전을 개시했다. 1개 연대를 북쪽의 뒷산에 배치하여 국민군의 테로를 차단하고 1개 연대를 남쪽으로 돌려 도로를 차단하여 국민군의 후속 부대를 저지하는 포위망을 만들고 나서 그는 다른 1개 연대를 인솔하고 정면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격한 지 반시간도 채 못되어 국민군 전부를 포로로 하고 오육백필의 말과 마차 수십 대에 가득 채운 탄약과 피복을 노획했다. 더욱 재미있는 일은 인표는 이 말들로 제1군단 기병정찰중대를 편성한 것이다. 공산군이 제법 기병다운 부대를 갖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와 같이 모택동군의 기본 방침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는 국민군의 수송대가 그것을 운반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그는 손자병법에 충실한 실천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모공의 장 평화공세 싸우지 않고 승리하자 대체로 전략은 적국을 온전한 채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적의 국토를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적의 군단을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그것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적의 여단을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그것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소대를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그것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분대를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그것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이러함으로 백전백승이 결코 최상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적의 음모를 분쇄하라 최상의 전략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며 그 다음은 군사를 징벌하는 일이요 최한은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일이다. 요새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에만 해야 한다. 그것은 성을 공격하려면 노나 공성차를 수리해야 하고 그 밖의 도구를 준비하는데 3개월이나 걸리게 되며 또 적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흙담을 쌓아올리는 것이 3개월 후라야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휘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앞서 말한 준비도 없이 그저 사병들을 적의 성벽에 개미떼가 달라붙듯이 기어오르게 하여 그 3분의 1이나 죽게 하고서도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은 곧 공격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화다. 모략전 그러므로 최상의 지휘자는 적의 병조를 굴복시키지만 전쟁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적성을 함락시키지만 구태여 공격을 일삼지 않는다. 적국을 허물어뜨리지만 장기전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 나라의 군사를 온전하게 한 채로 천하를 다툰다. 그러함으로 그 군사가 둔해지지 않으며 그 이익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략으로써 공격하는 방법이다. 소수일 때는 주랭랑이 제일 병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편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그들을 포위하고 이편이 5배가 되면 공격해도 좋다. 이편이 2배가 되면 적군을 분산시켜 공격한다. 이편과 비등한 때는 전력을 다하여 싸우고 만일 이편의 병력이 적을 때는 험난한 곳에 의거하여 방어에 힘써라. 만약 지킬 수가 없겠거든 교묘한 방법을 써서 퇴각, 교전을 피해야 한다. 소수의 병력으로서는 아무리 경고해도 결국은 강대한 적군의 포로가 될 것이다. 통치자의 간섭 장수는 통치자를 보좌한다. 보좌가 완전하면 국가가 강대해질 것이고 보좌가 불완전하면 국가가 약화된다. 그러나 통치자가 군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진격하라고 명령하며 군대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후퇴하라고 명령하는 등 군을 속박하는 일이다. 그리고 전군의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군정에 간섭하여 군 내부에 혼란을 일으킨다. 또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령에 간섭하여 내부에 불신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통치자가 내부 혼란이나 불신감을 초래하게 하면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멸행이다. 승리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소 승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싸울 수 있는 경우와 싸워서는 안 될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의 사용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상하의 욕망이 같으면 승리한다. 넷째,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는 적과 교전하면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통치자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다섯 가지가 승리를 점지할 수 있는 요소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요콘대 저편의 사정을 알고 이편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 저편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편의 사정만을 알고 있으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저편의 사정과 이편의 사정을 함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험할 것이다. 해설 1. 평화공세서설 우리 역사상 가상 적국의 국토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지배계급을 평화적 방법으로 포섭하여 통일을 이룬 예를 찾자면 우리는 고려 태조 왕건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왕건은 한때 궁예의 휘하 장군으로서 서남의 방면을 경략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 첫째는 후백제와 대륙 내지 일본과의 교통을 차단하고 고립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후백제를 완전 공략하는 데 있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측면 공략을 통해서 기질을 확보하고 간접적으로는 후백제 지배계급을 위협하고 견제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왕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후백제의 지배계급에 내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왜냐하면 견훤은 여러 후궁에게서 낳은 10여 명의 아들이 있어 후백제의 지배계급에 내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어쩌면 그들 사이에 왕이 쟁탈로 인한 내분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종의 전략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동시에 적어도 국토를 파괴하지 않고 육지에 거주하는 백성의 생활이며 농사에 주게 되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바다를 이용했다. 혹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선전함으로써 자기는 민주적이요 평화를 애호하는 명장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예는 신라의 왕족으로서 나중에 전란을 이용하여 신라의 북방인 강원 일대를 공략, 일부 세력을 장악하고 서북부의 봉건제의의 투항을 받아 포섭하여 임진강 일대를 점령, 898년 효공왕 2년에는 송악, 즉 개성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 송악에서 왕건부자와 조우하고 왕건은 궁예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901년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북원의 신라에 대한 반란 개수 양길을 정벌하게 된다. 양길은 왕년에 궁예를 도와 강원 일대를 공략했던 자이니 이를테면 궁예는 그러한 양길에 대해서 배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왕건의 신라 백성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권력구조와 왕조의 변동만 소술되고 있을 뿐 백성에 대한 소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왕건이 나중에 정권을 장악한 뒤 공약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평소에 그는 궁예 아래에서 억정근신하고 있었다고 그의 임무를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또 내전이 싫어 멀리 서남의 방면으로 자청하고 출정했다는 사실이며 집권 후에 후백제의 견원이며 신라의 경순왕을 후대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호섭하는 등의 정치적 역량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신라의 국토를 공략하긴 했지만 적어도 백성을 학살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다. 그러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쟁은 그의 눈에도 지배계급의 알력이며 권력투쟁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건은 적장과 휘하의 상비군대 전투력만을 파괴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자가 될 그에게도 백성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손해를 줄 리가 없었다. 왕건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다행한 일은 신라나 후백제의 공략이 결코 그의 개인적 약심 때문이 아니오 다만 폭군 궁예의 호화로운 생활이며 가렴 주구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은근히 비칠 수 있는 기회와 구실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궁예의 전쟁 도발은 결과적으로 왕건에게는 통일을 하기 위한 실마리와 보신책이 되어주었고 백성들에 대한 평화공세를 할 수 있는 정세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궁예가 포악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이름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 백성들의 그에 대한 신뢰는 날로 두터워져 가고 있었다. 싸우지 않고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궁예의 포악은 날로 더해갔다. 그의 처자식까지도 참살했고 그 밖의 대신이나 장병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자가 무수했으며 백성들은 그의 가렴 주구에 견디지 못했다. 마침내 918년 6월 궁예의 휘와 홍유, 배현경 등은 왕건을 추대하고 궁예를 추방하게 된다. 궁예는 단신으로 산으로 도주했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하고 말지만 사학자들은 이 통치권자의 교체에 불과한 사건을 혁명이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하나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른 계급이 무력을 써서 탈취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고려왕조의 그것은 궁예나 왕건이 같은 집의 계급이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와는 다른 계급에 처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법은 비록 혁명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다. 구태여 규정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역성혁명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혁명사상에 의하면 명을 혁신하는 일,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 명은 천명이었다. 고대 중국 민족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통치권은 하늘의 명예 숱하게 의해서 얻어지며 따라서 최고의 지배자는 천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하늘은 덕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통치권을 수여하는데 만일 천자나 혹은 그 자손이 덕을 잃게 되면 가령 손자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를 그대로 두고 공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국토를 파괴하거나 조직에서 이탈한 장병이나 비전투원을 함부로 살상하거나 하여 백전백승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포악 때문에 덕을 잃게 되면 하늘은 부여했던 통치권을 회수하여 다른 유덕한 인물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역성혁명인 것이다. 어쨌든 왕건은 궁예의 명예에 의해서 신라나 후백제를 부분적으로 공략한 경우에도 상비 전투력만을 파괴하고 함부로 백성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덕망 때문에 궁예를 중호하는 관료들의 모의에 의해서 새로운 천자로 추대되었다. 왕건이 이 혁명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고 만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정권교체는 철두철미한 평화적인 것이었다. 해설 3. 왕건의 정략 927년 10월 후백제의 견헌은 대병을 인솔하고 대규모의 신라 침략을 감행했다. 그때의 신라 왕조는 부패에 있었다. 침략궁이 서울에 침공해 왔다고 하는데도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국녀와 종친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마침내 경혜왕은 침략군의 포로가 되어 죽음을 당한다. 견헌은 경순한 김부를 발탁하여 신라 왕으로 옹립하고 왕족, 재상, 여자, 예술가 등을 사로잡고 그 밖의 역대의 국보와 무기를 탈취하여 철수했다. 이 침략전이 있었던 정보를 확인한 왕건은 평화사절을 신라에 보내어 위로하는 한편 신라를 지원할 셈으로 철수 중에 있던 침략군을 공산대구에서 포착했으나 오히려 왕건군이 포위되어 악정고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과는 패전이었으나 그러나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하더라도 정략적으로 볼 때는 왕건이 승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왕건은 신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허수아비 경순왕을 비롯한 요인들과 백성들로부터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견원군이 쳐들어올 때는 마치 1위대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태조 왕건을 대하고 보니 부모를 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왕건은 그의 오랫동안의 평화공세가 주요하여 신라 백성의 생활이나 국토를 파괴하는 법 없이 신라와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편 후백제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왕건이 왕년에 서남의 지방을 공략하고 있었을 때 예상했던 바대로 후백제의 왕위 계승에 내분해 쫓겨 마침내 견원이 고려의 정략적 기지였던 지금의 나주로 망명해왔다. 왕건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또 신라의 경순왕이 정권 위앙을 알려왔다. 백성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경순왕의 말이었다. 그리하여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왕건은 935년 11월 의장대를 동원하여 스스로 신라의 정부 요인들을 출영하고 신분에 따라 응분의 명예와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 한편 후백제에서는 그 권력 구조 안에 내분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후백제의 장군 박연규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고려에 투항해 올 것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망명해온 견원도 반역자들을 숙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왕건은 반역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 물론 그들의 권력 구조만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었다. 신검 등 아들들을 관대히 포섭한 것이 그 증거다. 사람은 포섭하고 조직만 분쇄한 것이다. 그리하여 왕건은 삼국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와 같이 왕건은 신라나 후백제를 대화돼 평화공존을 표방해왔고 그래서 지배계급이나 백성들이 바라지 않는 한은 결코 국토를 파괴하는 법이 없이 마침내 최후에는 승리를 획득한 것이다. 물론 때로는 전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와 같이 침략을 당한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였고 또 통일 직전에 후백제를 공략한 것도 평화를 위해서 반역자를 징벌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왕건은 손자의 평화공세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본 한 예가 될 줄 안다. 그는 삼국통일을 하기까지 백전백승이 결코 최고의 전법이 아니다고 보았으며 또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전법이 된다는 손자의 원칙 아래 공략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해설 4. 전략첩보국의 기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략첩보국 OSS의 활동은 유명하다. 이들의 임무는 음모의 분쇄공작을 비롯한 그 밖의 전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기발한 수단과 아이디어라도 모두 채택했다. 따라서 그 공작은 특수한 무기의 발명, 제조로부터 암살 계획에 이르기까지 실로 강범위했고 이 기간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인류과학자들도 동원되었던 것이다. OSS의 활동은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극비에 붙여져 있지만 이미 공개된 것만을 열거해도 놀라운 공작이 많다. 가령 1943년 말경부터 파리의 독일군 장교들 간에 방탄조끼의 착용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OSS가 워싱턴 대학의 한모 교수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전 무음, 무연, 그리고 발사 섬광조차 없는 곤총 때문이었다. 이 콜트형 22구경은 시험적으로 만들어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발사되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 신무기였다. OSS는 이것을 파리를 비롯한 나치 점령하에 있는 여러 나라의 지하저항 조직에 배부하여 독일 장교 암살용으로 이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 밖의 필리핀에서의 일본 군표의 위조와 또 밀가루와 다름없이 끓이거나 불에 구워도 안전하지만 뇌간을 장치하면 맹렬한 힘으로 폭발하는 화약 런던에 잔입한 독일 간첩의 포석 공작 세균병기의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혹은 박지에 소형의 소위탄을 묶어서 이른 새벽에 해안에서 적의 야영지에 방어하는 작전까지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해설 5. 암살가스 이 OSS가 나치 독일의 완전 무결한 지배자 히틀러 총통을 암살하려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 국민의 전의를 저하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히틀러를 덮어놓고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히틀러 암살은 오히려 그로하여금 순국선열이라는 인물을 만들게 하여 그 이상의 광신자를 등장하게 할 두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OSS는 우선 히틀러를 신체 장애자 특히 장림으로 만들려고 기도한 끝에 특수 유리를 발명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1942년 4월 말 히틀러 총통이 무솔리니 이탈리아 수상가 짤츠부르크의 산장에서 회담을 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한 OSS 연구개발부장 로벨 박사는 즉각 히틀러 실명 작전 개시를 제안했다. 공작원을 산장에 잠입시켜 회의실의 꽃병 안에다 숨겨가지고 간 캡슐의 약품을 용해시킨다. 액체는 물의 표면에 엷은 기름이 떠오르듯 확산되어 이유코 무치, 무후, 무색의 게스를 서서히 발산시킬 것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해외실에 들어와서 20분간 회담을 계속하면 게스는 눈속에 침투하여 완전히 시신경을 침범하여 다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독일은 히틀러의 실명을 숨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작전이 성공한 다음 로마 교황을 시켜 독일, 이탈리아 국민에게 그 사실을 포고하게 하면 된다. 두 나라의 국민은 거의가 카톨릭 신도이므로 교황의 포고는 유효할 것으로 두 나라 국민은 장림이 된 지도자를 경원시하리라는 전망이 서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로벨 박사의 제안은 채택되었다. 전쟁 음모의 최고 책임자가 거세되어야만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즉각 실명용 게스가 독일에 공수되었다. 그런데 도련 그 국가 원수의 회담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고 말았던 것이다. OSS 공작원은 그 캡슐을 시궁창 속에 버리고 말았다. 해설 6. 장이의 연영 장인은 위나라 사람이다. 합정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 소진과 함께 기곡에게 배웠다. 장인은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다녔으나 여의치 않았다. 어느 날 초에 재상가 대작하고 있었다. 그때 재상의 소중한 구슬이 없어졌다. 그 자리에 앉았던 장위가 당연한 의심을 받게 되어 수백 대의 문매를 맞았다고 한다. 장인은 옛날 친구인 소진에게 취직을 부탁하러 찾아갔다. 그러나 거짓 취급을 받고는 무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장인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인은 소진의 부하가 준 여비를 받아가지고 진의 해왕을 찾아가 가까스로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왕은 그의 경력을 듣더니 조정에서 묵도록 해주었다. 진의 해왕 10년 기원전 828년에 장인은 마침내 진의 재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던 초의 재상에게 문서를 보냈다. 그때 당신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구슬을 훔쳤다고 나를 쳤다. 당신은 이제 나라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성을 훔치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테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같은 해 진은 사천성에 촉을 정벌 평정하여 영토를 더욱 확장했다. 또 장인은 진의 동군과 함께 군을 인솔하여 위에 포양을 공략했다. 그리하여 그는 진왕에게 진언하여 포양을 위에 반환하는 동시에 진의 왕자를 위에 인질 보내기로 했다. 위나라는 이 사례로 상군과 소량을 진에 헌상해 왔다. 상군은 섬서성의 북부 소량은 황하 서쪽에 있는 요충지였다. 장인은 약 7년 동안 진의 재상을 지내는 사이에 위의 땅을 공략하고 상군의 성을 쌓는 한편 제나라 초나라 등과 제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천지신명에게 동맹을 서약하고 백마의 피를 몸뚱이에 서로 바른 것이다. 기원전 322년 장인은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먼저 위로하여금 진과 친선을 도모하게 하여 다른 나라도 위의 태도에 추종하도록 할 셈이었다. 그런데 위왕은 장이의 연영서를 듣지 않는 것이었다. 진왕은 분격하여 위나라의 국토를 탈취하는 한편 남몰래 더욱 장이를 후대했다. 장이의 연영서를 반대하게 된 것은 위나라 대신에 공소년이 있어 장이를 모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소년은 그전에 연 조 중산 한 위 등이 연합하여 진을 고립시키기 위한 합중론을 완성한 적이 있었던 정략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장인은 진의 무력을 가지고 위를 제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약소국인 한을 격파하여 전과 팔만이라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다른 여러 나라도 여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기회를 포착하여 장인은 또 위왕에게 연영을 설득했다. 합중론자는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형제가 되자고 맹세를 하며 백마의 피를 몸뚱이에 바릅니다만 형제 사이에도 재산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한술의 명수인 소진의 책략을 신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진나라와의 연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왕은 진과의 동맹을 맺게 되었고 진과 고립정책을 분쇄한 공로를 세운 장인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 재상이 되었다. 진은 제나라를 정벌하려 했으나 제나라와 초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장인은 이 동맹을 분쇄하기 위해서 초나라에 가게 된다. 이때가 초나라 희왕 16년 기원전 322년 이었다. 희왕은 역사상 유명한 바보였는데 합종의 동맹에서 이탈하면 진의 어상의 땅 600리를 선사하는 동시에 진의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겠다는 조건을 장의가 제시하자 두 손을 합장하며 승낙하고 말았다. 초왕은 동맹국이었던 제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말았다. 초왕 설득에 성공한 장인은 이흐코 한항을 5개국의 연합 동맹에서 탈퇴시켰다. 장의에게 6개의 읍을 보상으로 주어 무신군으로 책봉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제나라의 민왕을 설득하여 5개국 동맹을 분쇄했고 다시 장인은 북쪽에 있는 연의 소왕을 설득하여 마침내 장의의 연영은 완성된 것이다. 이제 진제국은 군소국과의 동맹관계를 분쇄한 이상 각계격파를 하여 정복하는 작점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해설 7 진제국의 국시 범수는 위나라 사람으로 운변가였다. 위나라 왕을 섬기려 했으나 운동기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벼슬아치 수가를 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수가를 수행하여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었다. 제나라 왕은 그의 운변이 마음에 들어 술과 돈을 내놓았다. 범수는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수가가 주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노발대발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치도권을 하는 것이었다. 범수는 이가 빠졌고 반죽음이 된 채로 변소의 버림을 당했다. 그는 변소 안에서 온갖 취객들의 오줌똥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범수는 제나라로 도주했다. 거기서 진의 사신 왕계와 만나 그 능숙한 웅변을 인정받아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1년 동안의 아련 신청 끝에 마침내 진 왕의 아련 이 허락 되었다. 이 자리에서 가까이에 있는 한나라 위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먼 곳에 있는 강대국 제나라와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명한 원교 근공 정책을 왕에게 진원한 것이었다. 범수는 진나라 소왕에게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진 제국은 실로 광대 무변하여 북쪽으로는 감천 곡구 남쪽으로는 경수 위수 서쪽으로는 농 촉 동쪽으로는 함곡간 상판 등 요충지가 있습니다. 또 무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차가 일천대요 용감 무쌍한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력과 국력을 가지고 시시한 약소국을 직접 정복하신다는 것은 과히 점잖치 못한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상 유명한 사냥개 한로가 절름바리 토끼를 쫓고 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 제국은 천하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경만 지키고 있으시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재상의 보좌가 좋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그렇다고 한나라 위나라 건너편 저 멀리에 있는 강대국 제나라를 공격하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는 제나라를 격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만대군을 원정시키면 본국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편 병력은 아껴두시고 한나라 위나라 군대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 제국의 체면 문제인 것입니다. 또 동맹국을 믿을 수 없는 정세 아래서 덮어놓고 제나라를 공격한다는 것도 상책이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옛날 제나라가 초나라를 공략했을 때 국부전에서는 승전을 거듭했으나 결국 어둠 바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영토를 갖고 싶어도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으로 피폐하여 통치자와 백성 간에 불화를 초래하게 한 제나라는 다른 제3국의 공격을 받고 격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제나라 왕은 창피만 당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초를 공격하는 데만 열중하여 가까이에 있는 한나라 위나라를 비대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적에게 무기를 빌려준 거나 도둑에게 식량을 준 것과 같습니다. 왕이시여 먼 나라와 결탁하여 이웃을 치십시오. 한치의 땅을 얻으면 그 한치가 또 한자의 땅을 얻으면 그 한자가 정확하게 왕의 용토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버리고 먼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나라가 500리 사방이나 되는 인접한 중산을 병합했을 때 다른 나라의 개입은 전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리적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두 국가는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바 천하의 요충지 입니다. 천하의 폐업을 이루시겠다면 우선 그 두 나라와 동맹하고 중원에 진출하여 초나라와 조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조나라가 진에게 굴복해 올 줄 압니다. 두 국가가 굴복해 오면 제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며 정중하게 조공을 바쳐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 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과인은 위나라와 친교를 맺고 싶은데 워낙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난처하단 말이요. 어찌하면 되겠소? 범수는 의견을 말했다. 이 편에서 조공을 바치면 안 됩니다. 땅을 주어 비위를 맞추어도 안 됩니다. 공격하십시오. 소왕은 위나라 형구를 공격했다. 그러자 위에서 조공을 바쳐왔다. 범수는 다시 소왕을 설득했다. 진나라와 한나라 국경은 자수의 시로라기처럼 교차되고 있습니다. 긴 편에서 보면 한은 뱃속에 들어있는 기생충입니다. 짐지 거사를 하게 되면 한나라처럼 처치하기가 곤란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을 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상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한나라에 형량을 침공하면 성모로 가는 길이 불통하게 됩니다. 태행산의 길을 차단하면 상당의 병력은 남아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노려 형량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섬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가 굴복해오면 천하는 진제국의 소유가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범수의 원교 근공 정책은 이후로 제국의 국시가 되었고 그 세력은 천하를 주름잡게 된 것이다. 해설 8 영국의 모략 손자는 모략으로 하는 공격법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의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이 편의 정보활동을 통해서 적이 정보홍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모략을 적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상대편을 먹는다는 것은 더욱이 모략을 가지고 기만을 한다는 것은 저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지모를 총동원 해야 한다. 1943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북아프리카에서 격파했을 때 다음 목표가 남유럽이 되리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일이었고 따라서 문제는 그 지점이 어딘가에 달려있었다. 시실리 섬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실 연합군의 목표가 될 만 했다. 독일 이탈리아 양군으로 하여금 시실리를 우회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독일 군으로 하여금 시실리 섬을 전혀 공격하지 않고 스페인을 거쳐 북상 하리라고 믿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에 벗어난 문제였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모략적 공격 전략은 말하자면 예상된 범위 안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모략으로 하는 공격은 그것이 충분할 만큼의 현실성이 있는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동시에 효과적으로 적국의 군수내부에 흘러들어가게 한 경우 그 내용이 논리적이오 또 허위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이 조행에 의한 것이오 따라서 부자연스런 외양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이 모략으로 하는 공격 일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략이 1943년 시실리 공격에 앞서서 영국군에 의해서 교묘하게 연출되어 독일군 측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독일군은 이 허위 정보를 전적으로 믿음하지 않았다. 2해 5월 상순 포르투갈 국경과 지브로울터 사이에 펠밭이 금방 스페인의 남서해안에서 표류하는 영국군 소령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시체의 팔에는 통신용 소류박스가 끼어 있었고 그 속에는 영국 참모본부에서 튜니지의 알렉산더 대장 앞으로 보내는 기밀문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기밀문서는 연합군이 살진이어 그리스를 격류해 남유럽의 침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입수하게 된 이 허위 정보를 진짜로 믿고 의심하지 않은 독일군은 완전히 기만되고 말았다. 히틀러는 기갑사단을 그리스에 파견하고 의당 보내야 할 시실리의 이탈리아군 수비대에게는 중원군을 파견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략작전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이 예의 사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시체는 최근에 사망한 일반 시민의 것에 불과했다. 이 시체에 영국군 소령의 군복을 입혀 그 포켓에는 그가 멋힌 소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필요한 증명서 명함 따위를 집어넣은 다음 영국 잠수함에 싣고 가서 다른 곳에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스페인 해안에 가까운 바다에 가짜 소령을 버린 것이다. 이 가짜를 독일군이 웬 떡이냐고 가지고 간 것이다. 해설 9 죽은 공명 살아있는 중달을 뛰게 하다. 삼국지에 보이는 총나라 제상 제갈 공명과 위나라 명장 사마 중달의 최후의 결전은 모략과 모략이 상충하는 극적인 장면일 것이다. 건응 12년 234년 가을 이다. 제갈 공명은 위수의 남쪽 강변 오장원의 군사를 집결시키고 사마 중달이 인솔하는 위나라 군사와 대치하고 있었다. 제갈 공명의 나이 54세 오랫동안 섬겨왔던 총나라 유비는 이미 이승에 없었고 어린 통치자를 보좌하여 촉을 지키느라고 적잖이 심신이 피로해 있었다. 일찍부터 결전을 시도했으나 사마 중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어서 함부로 반격을 해오지 않는 것이었다. 화가 침인 제갈 공명은 사마 중달의 진지에 사신을 보내어 여자의 의상을 선물로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안방에서 꼼짝도 않고 옆연내만 지키느라 자네 수고가 많네. 이 옷을 선사하는 바이니 기꺼이 받을 것이요. 싸울 생각이 없을 테니 재배하고 항복하게 나. 물론 이것은 사마 중달을 화나게 하여 쳐들어오게 하려는 제갈 공명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사마 중달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히 도사리고 앉아서 제갈 공명의 근황을 묻는다. 사신은 제갈 공명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제갈 공명 제상 께서는 군무에 다망하시어 식사할 사이도 없소. 사신은 자랑삼아 이렇게 짖거린 것이다. 그러자 중달은 휘하 장군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유감일세 그렇게 바쁘 서두르면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법이야. 과연 제갈 공명은 며칠 뒤에 병으로 사망 하고 말았다. 제갈 공명이 사망 했다는 존버를 확인한 중달은 철수하는 촉군을 추격 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명의 군기가 나북히고 있는 전차 안에는 틀림없는 제갈 공명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사마 중달은 짐작 했다. 제갈 공명의 사망 설은 정령 모략 이었는가 보다 고 그래서 그 모략 에 속을 천하의 중달 이 아니라고 야근채 하면서 재빨리 도망쳤다. 촉군은 철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차 속의 공명은 실은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조상 이었던 것이다. 공명이 죽은 후에 그의 부하들이 꾸민 모략 이었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뛰게 했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해설 10. 송양의 인 기온전 638년 송나라의 양공은 초나라 군사와 전쟁을 할 셈이었다. 대삼하였던 모기가 극구 만류하였다. 우리 송나라가 하늘의 눈밖에 난 것은 오랜 옛적부터 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주께서는 중웅을 기하시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양공은 듣지 않았다. 그해 겨울 양공이 인솔하는 송나라 군사는 초군과 홍수에서 부딪히게 되었다. 송나라 군사는 이미 군대의 배치를 완료 했으나 초나라 군사는 포지는 커녕 채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마의 모기가 양공에게 이렇게 진연했다. 적은 병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적이 그러나 양공은 비겁한 짓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윽고 초나라 군사는 전부 도강을 마쳤다. 진영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사마는 거듭 공격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번에도 양공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공격을 허락지 않았다. 그리하여 송나라 군사는 초나라 군사가 진영의 배치를 완료한 다음 전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뻔했다. 송나라 군대는 질이 멸렬하게 되었고 통솔자조차 허벅지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호위병들도 전부 전사한 것이었다. 양공을 비난하는 원성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 멍청한 통솔자는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적병이라고는 하나 부상을 입은 사병을 추격한다든지 또는 백발이 성성한 군사를 포로로 한다는 것은 차마 군자로서 할 일이 못되어. 옛날에는 적군과 싸울 경우에도 적군이 불리한 처지에 물리게 되면 관대하게 놓아주었다. 그래서 과인도 비록 만국의 후손이긴 하지만 진영을 아직 갖추지도 않은 적군을 향해 차마 진격의 북을 치라고 명령할 만큼은 비겁할 수 없었던 것이오. 양공의 이와 같은 해명에 대해 모기는 말했다. 군주께서는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세월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적군이 불리한 지형에 있다는 것은 더욱이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 이루의 혹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초군은 대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 아래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승리했으리라고 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선에서는 상대편의 누구나가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상대가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생포 하든 죽이든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영감이라 해서 사양을 하다니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군기에 의해서 겁이 많고 게으른 것을 밝혀내고 장병들에게 전술을 교육하는 것도 그 목적은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인 것입니다. 부상을 입은 적이라 할지라도 간대히 하지 않고 추격하여 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격하는 일이 불민하다면 처음부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늙은 병사를 생포하는 것이 불쌍하다면 아예 항복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삼군을 통솔하시고 통수하시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북을 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악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삼군을 통수하고 있는 이상 처지가 난처한 적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며 또 군의 사기를 악량시키기 위해서 북을 치는 이상 아직 진영을 갖추지 못한 적을 공격할지라도 조금 더 꺼릴 게 없는 것입니다. 이듬해 여름에 송의 양공은 죽었다. 홍수의 전투에서 입은 전상이 그 원인이었다. 이상은 춘추 자시전에 있는 유명한 송량의 인이라는 얘기인데 백발이 성성한 군사를 포로로 한다는 것은 차마 군자로서 할 일이 못되어 한다는 것은 국가의 군사력에 관한 최고 처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통수권자로서는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사상이 아닐 수 없고 전쟁의 본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통치자가 지휘권을 행사한 결과 멸망을 자초한 극단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해설 11 dnb 앰프의 농군들 끝으로 손자는 적과 이편의 내부 사정을 함께 알지 못하면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패배 하리라고 경고 하고 있다. 1953년 5월 이었다. 프랑스는 마지막 결전을 시도하기 위해 나발 장군을 인도지나 파견군 사령군으로 임명했다. 나발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은 총 16만 4천명 이 가운데서 프랑스 분국에서 파견된 장병은 4만 8천명 북아프리카 식민지 병이 4만 7천명 그 밖의 외인 부대만 9천 이었고 다시 베트남 현지군 5만 을 보조부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보젠갑의 휘하에는 정규균 약 10만 내의 향토방위군 20만 정도 그리고 많은 농민들과 함께 작전에 종사하는 게릴라가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기습전을 감행하고 있는 정도였다. 어쨌든 프랑스의 나발군은 1년 반 이내에 호치민 군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작전계획을 소위 나발계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첫단계에서는 홍화델타의 강력한 기동부대를 집결하여 호치민 군의 거점에 맹공격을 가하는 한편 서북쪽의 요충인 dmbmph를 점령 요새화하여 강력한 작전기지로 한다. 제2단계에서는 우기를 이용하여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 이번에는 남베트남과 중부의 제5전구 현재의 단항지방에서 철저한 소탕작전을 개시한다. 1954년에서 1955년 가을까지 중남부 작전을 완료하고 드디어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제3단계에 들어서면 북베트남을 공략할 셈이었다. 그러니까 1955년 가을에는 기동부대를 다시 홍화델타에 집결시키는 한편 DMB 앰프 요세의 병력을 강화하여 델타와 서북쪽 고원지대의 양쪽에서 호치민군을 협공 섬멸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 작전 계획이 제대로 성공하면 나발 장군은 1년 반 후에는 개선 장군으로 샹제리젤을 행진할 것이었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한 지 3개월도 채 경과하기 전에 그는 중대한 우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낮에는 온종일 농사를 짓고 있던 농군들이 실은 프랑스 침략군에게 있어 가장 가공할 게릴라 부대였다는 사실이다. 나발 장군은 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3년 12월 초순 호치민 군이 서북방에 라이차와를 기습해오자 프랑스의 혼성 부대는 일제히 DMB 앰프로 도주하였다. 나발은 홍화의 병력을 분할하여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중부 라오스의 세노에서 SOS가 날아왔다. 물론 예의 향토방위대와 농민으로 된 게릴라의 기습 때문이었다. 나발은 최초의 작전 계획 과는 달리 기동 부대를 세노에 급파 하였다. 다시 이듬해 1월이 되어 중부 베트남의 서부 고원 지대에서 게릴라 부대가 골기하여 콘슴을 점령하고 블레이크로 공격해왔다. 나발은 또 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병력을 그 방면으로 급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같은 무렵에 북부 라오스에서도 농민 군들이 맹공격을 가해왔다. 나발은 최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 방면에 중원 부대를 파견했다. 그리하여 나발 침략군이 홍화델타에 집결시킨 기동세력은 사방으로 분산되었고 그의 휘하에 잔유한 병력은 20개 대대에 디엠비앰프는 견고한 요새였다. 이 요새는 험준한 밀림 속에 건설되었는데 그러한 곳에 요새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나발은 잘못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구상에 의하면 이 요새는 험준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공수로 보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호치민군은 그런 수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작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디엠비앰프는 분지이며 주위의 능선에서 중심지인 활주로까지는 5키로에서 10키로나 되었기 때문에 화력이 약한 호치민군은 대적하지 못할 즉 난공불락의 요새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나발은 호치민군의 전술과 전투력을 알지 못한 것이다. 호치민군은 밀림 속으로 마치 개밑대처럼 줄지어 보급을 계속했고 더욱이 능선에 구멍을 뚫어 활주로 근처에까지 나와 프랑스군의 공수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디엠비앰프 요새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요새를 험준한 산악지대에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응원부대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나발은 이 편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사방으로 분산된 병력도 그것이 혼송부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호치민 군의 투항하는 자나 전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이 사실도 자기 군대의 상황을 알지 못한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다. 호치민 군의 전술과 전투력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휘하 장병의 심리 상태며 지형 지물을 잘못 이용한 나발 장군은 드디어 1954년 5월 7일 오후 5시 30분 호치민 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던 것이다.